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파운덜입니다. 그럼 hbm은 어떠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ai 반도체에 탑재되는 메모리인 d램을 적청 아파트처럼 쌓아올린 고대 역풍 메모리의 기술력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진짜 삼성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최고다 그런 생각 가지면 그때부터 기우는 겁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우리가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기우는 겁니다. 회사도 기업도 사람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2024년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월 8단 hbm3 이게 5세대 제품입니다. 5세대 제품을 이미 양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 1월달부터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만든 ai 가속힌 h100, h200, h100, 호프100, 호프200 모델에 sk하이닉스 제품이 납품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마이크론도 납품했지만 sk하이닉스가 주 벤다입니다. sk하이닉스가 공급을 못하면 ai가 진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ai 혁명이 여러분 이게 보시죠 상반기에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 가지고 양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024년이 여러분 다 끝나가는데 8층으로 쌓은 8단 hbm 5세대 제품도 여러분들 품질 테스트를 삼성이 통과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sk하이닉스가 5세대 고대 육폭 매물의 hbm을 1월부터 양산해서 납품했는데 삼성전자가 4월달에 여러분들 그 제품을 엔비디아에 줬는데 엔비디아에서 아직도 품질 테스트를 통과 못한 겁니다. 기술에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4월달에 여러분들 품질 테스트를 제품을 넘겼는데 실험용 제품을 넘겼는데 그게 아직도 테스트를 통과 못하는 겁니다. 오랜 해내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8단 5세대 고대 육폭 매물이 품질 테스트가 여러분들 많은 언론사의 이슈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sk하이닉스가 8단이 아니고 12단 12단의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양산에 그래서 지금 출시되고 있는 블랙웰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인 블랙웰 블랙웰에 탑재가 되는 겁니다. 12단을 만드는 데서 sk가 완전히 삼성전자를 묵사발로 만드는 겁니다. 1년 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겁니다. 기술 격차가. 그런데 삼성전자가 뭐라고 뻥을 치느냐. 우리가 3세대 4세대 고대 육폭 매물에서는 패배했지만 6세대는 이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헛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삼성 엔지니어가 뭐라고 합니까.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6세대에서 이기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격차가 큰 겁니다 지금. 삼성의 여러분들이 2010년대부터 재임했던 고위층들은 대가리를 뭡니까. 그냥 땀바닥에 쳐박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hbm의 여러분들 완전히 sk 독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술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sk 하이닉스 세계 최초 12단 적정 hbm3 5세대 양산 돌입 9월 달에 보도자료가 나온 겁니다. 10월 달부터 양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12월부터 뭡니까.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잼슨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는 sk 하이닉스나 이런 회사가 별의 회사가 아니라고 보지만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난도 공정을 여러분들 성공시키니까.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회사가. sk 하이닉스 세계 최초 12단 적정 hbm3 양산 돌입 9월 26일 sk 하이닉스에서 홍보실에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d램 단품 칩을 40% 얇게 만들어 기존과 동일한 두께로 성능을 50% 정도 높였습니다. 압도적인 제품 성능과 경쟁력 으로 hbm 성공 신화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삼성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자존심 상할 겁니다. 이 분야에. 완전히 묵사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세상 만만하게 보면 한 방에 가는 겁니다. 항상 이런 고개 숙이고 항상 나는 잘 모릅니다. 더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면 한국이란 나도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삼성이 아직도 8단 hbm 5세대를 아직도 통과를 못한 겁니다. 4월 달에 샘플을 납품했는데 아직도 여러분 통과 안 하면 4 5 6 7 8 9 10 11 7개월이 지났는데 제품 오케이를 못 받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4월 정도의 여러분들 납품을 한 겁니다. 테스트용 여러분들 hbm을 엔비디아를 폼한 주요 고객사들에게 hbm 3 8단 5세대 제품의 테스트용 샘플이 2024년 2분기 초에 제공되었다. 그러나 4 5 6 7 8 9 10 7개월째 여름 테스트가 통과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hbm 3 8단 제품이 엔비디아의 공식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가 12단을 만드는데 이 hbm을 만드는 공정이 완전히 두 회사가 다른 겁니다.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의 도움을 얻어 가지고 여러분들 만들고 삼성전자는 과거에 한미반도체하고 여러분 턱껍건 침해로 여러분들 갈등이 생긴 다음에 한미반도체하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공정을 여러분들 사용하는 겁니다. 그 공정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정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hbm 3 8단이 올해 4분기 중으로 테스트를 통과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4분기가 여러분들 막판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5세대 제품이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통과했다는 그런 주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반도체가 5년 놀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6세대를 6세대에 뒤집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세대를 어떻게 뒤집냐 이야기죠. 뻥 그만 치라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년 반도체 맨이 보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늦었으니까 이제 4단계 6세대 제품으로 퀀텀 점프를 해보겠다는 건데 기초가 없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20년 엔지니어가 가장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 설계도를 봐도 아무도 정확한 의미를 모릅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또는 뭐가 필요한 건지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1년으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1년 뒤에 HBM4 6세대 제품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또 완전히 기초부터 다시 시작할 만큼 트레이닝되어 있는 사람도 지금 없습니다. 사람도 많이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많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뿐만 아니고 HBM 소위 AI 반도체 시장의 가장 두 개의 중요한 축이 다 기술력 문제로 삼성이 다 뒤처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2부 마치고 3부 3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